다 젖었어 여기가 완전 명랑해 지금 폭우가 내리고 있어요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됐어요 아까 한 2일쯤이면 비가 조금 소강상태로 된다고 했는데 소강 아닐 것 같은 분위기에요 그쵸? 저기요 진짜 완전 놀랬어요 트레이닝을 하나 가지고 티셔츠 하나밖에 없어서 젖으면 안 되는데 피로 하나 더 챙긴다는 게 깜빡했어요 피할 수 있을지 너무 다 홍수인데? 큰일났네 2시에요 그런데 완전 깜깜한 저녁 같아요 너무 많이 와요 너무 많이 와요 지금 천둥도 치고 번개도 치고 내려서 좀 볼까요? 아니면 어머 어떻게 해요 기다려 볼까요? 너무 많이 와서 내리기도 지금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내리기도 이거 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내려보겠습니다 오비를 입고 고민스럽다 진짜로 이거는 우중 캠핑이 아닌거 같아요 이거는 우중 캠핑이 아닌거 같아요 오늘 반바지 구길 잘했다 저녁도 추면 어떡하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반바지를 입어야 되는 아름다운 우중 캠핑을 기대했는데 오늘 아름다운 우중 캠핑이 안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재난이야 너도 같이 가자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웃기게 비가 너무 많이 와요 큰일났어요 진짜 너무 많이 와요 큰일났어 진짜 너무 많이 와요 진짜 많이 와요 큰일났어 ça 함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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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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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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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물이 보여요? 물이 너무 보여서 제가 추울 때 이렇게 해놨거든요? 제가 너무 많이 와서 그런가?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다가 괜찮겠죠? 다 젖었어요 너무 추워요 으응 일단 의자랑 테이블을 먼저 이렇게 좀 펴야 될 것 같아요 비가 조금 잦아지는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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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또 많이 온다 비가 또 와요 나의 테이블 얘는 장작인데 오늘 못쓸 것 같은데 장작 여기 올려놓을 데가 없네 너무 무섭게 오는데 와 장바퀴 오늘 제대로 오네요 뿅 어허 아 무서워 아 대박 아주 무섭다 아 무서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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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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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오늘의 저녁은 늘 소소합니다. 늘 소소해요. 오늘은 고기. 오늘은 고기랑 그리고 가지 가져왔어요. 가지. 가지를 구워서 먹을 거예요. 와사드 큰데. 와사드랑.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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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다가 승자도 태웠어요 어머 이거는 밥도 못 먹을 줄 알았었는데 아아! 갑자기 바람이 낼구나! 안 돼! 뜨겁단 말이야! 오늘은 비가 오는 걸 알면서도 나오긴 했는데 이렇게 많이 오시던데 이제 팔, 다리가 다 아퍼지 너무 힘들었어 이거 뭔지 아시나요? 브이콘이랑 꾸이킹 엔터에는 물을 포기할 수 있는 claus고 엥뚱이 그리고 엥뚱이 네 맞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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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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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쎄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어제 폭풍이 그렇게 몰아치더니 언제 그댔냐는 모습이. 하늘이 너무 맑고 있어요. 너무 예뻐요. 물이 흐르나 봐요. 저 자리만 아직도 물이 흥분해요. 여기 물이 흐르나 봐요. 여기. 대박. 우와. 끝내줘요. 계곡이. 어머. 우와 우와. 우와. 너무 좋은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계곡이 진짜 너무 좋아요 어머 어떡해 와 여기가 명당이네 여기가 완전 명당이에요 이렇게 넓은 수영도 할 수 있는 정도 깊이로 계곡이 있어요 아리아스 너무 예뻐 어떻게 최고야 너무 예뻐 기가 막힌 다리에 가렸어요 저기 배곡물이 흘러나와서 저기 배곡물이 흘러나와서 제 사이트만 한강이에요 지금 다른 데는 다 말랐거든요 여기만 난리 났어 홍수 홍수에요 홍수 저쪽으로 이동을 해야겠어요 다시 전해았 여름 여름 이어 여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이제 집으로 가 볼게요. 여기 꽃이 뭔지 모르겠네. 이 꽃이 너무 예뻐요. 이제 집으로 가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